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나요? 오! 꼬리!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지금 중간... 여기 실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홈런라운드 베이스볼 셜룩 이끄씨입니다! 네! 필라테스 감독 김유정입니다! 오늘 3회째입니다! 3회째! 네! 오늘은 한 번 타격하고... 중간 점검이죠! 내일이 연습 마지막이니까... 오늘 한 번 끝까지... 미모로! 그 뭐 연예인들 앞에서 미모를 따야죠? 괜찮아요! 미모로 퍼핑하니까... 끝까지 미모로 밀고 가는 거로... 잘하실 수 있죠? 이제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 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3회째니까... 3회째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이 있는지... 야구도가 장기 되어있어요! 한두 달에서 진짜 좋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생기겠지만... 야구를 잘하려면... 최소 1년에 6개월 이상! 어떤 운동인가요? 그럼요! 필라테스도... 그럼요! 하루이틀 한다고 달라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게 그냥 봐주시고요! 목회도... 웃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에 좋은 레슨을 받았는데... 비포에프터! 그렇죠! 비포에프터가 확실한 사람! 확실합니다! 비포에프터! 1대1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습 때 이따가겠습니다! 이따가겠습니다! 좋아요! 아이씨! 뒷발 조금 더 잡아주세요! 뒷발을 조금 더 잡아두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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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아이씨! 아이씨! 아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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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글러브! 글러브를... 가슴으로 댕기게... 가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응! 오오! 그립! 지금 다리가 또 같이 무너지잖아! 무너지잖아! 응! 버틴! 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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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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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스윙! 일단 스윙 연습을 좀 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연습을 했는데... 흠... 오늘! 한번 지켜봐줄게요! 지금 난리도 아닌데... 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뭐였죠? 괜찮아요? 네! 또 손이 또 이렇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나갔고... 빨리 하세요! 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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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러! 네! 네! 맞았어! 맞았어! 나이스!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까지! 자... 처음으로 날아오는 공을 쳐본 소감! 1번! 와... 굉장히 패단이 있고... ㅋㅋㅋㅋ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열 개 중에 하나 맞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 지금... 아홉 개는 너무 힘들고... 오늘 엄청 많이 했어요 치기도 치고... 스윙도 많이 하고... 던지기도... 오늘 대략 연습한 야구봉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대략 한 300개 이상 지금 노후에 보이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 많아요 엄청 어 그런데 맞아요 근데 희열이 있고 복싱해서 여자들이 다이어트하고 좋아하듯이 스트레스 풀듯이 어 재밌어요 재밌는데 계속 배우고 싶고 그런데 속성으로는 어려운 거고 야구는 진짜 장기 1에 있습니다 꿀설리 하면 실력이 드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명 코치와 함께 일대일 레슨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